다음 시간에 만나요. 하이푸! 안녕하세요 송관이여. 어! 산하 웬일로 안 하고 인사를 해. 지금 촬영 중이에요. 아 그래서 그런 거야? 나는 영어로 너한테 설명을 해줄 거고 18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산하가 앞에서 4문제를 맞췄어. 아유... 답이 없네. 아유... 답이 없네. 야 방금 너.. 아유... 뭐 나올 뻔 했는데? 가보자 우리 할 수 있지? 오이 가볼게 This is pig pork 뭐? pig pork? pig pork 삼겹살? 예예예 This is winter 윈터 fish bread 오 좋아 This is... 야 디스이드 하지마 화사 eat famous 짜파게티? 아 이거 넘어 원 예예예 맞았어 페스티벌누들 페스티벌누들 어? 페스티벌누들 페스티벌누들 fish fish rice 어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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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블랙누들 아 블랙누들 어 Chinese food 짜장면 짜장면 예예 winter food 어 fire h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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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어 어 야 음 따뜻한 게 뭐야 어 김치? 길거리에서 먹는 거야? 예예예 길거리에서 김치랑 같이 먹는 게 있어? 길거리에서 김치랑 같이 먹는 게 있어? 예예 끝 와 군고구마 했어 군고구마 와 형도 4개밖에 없어 야 고구마에 김치 먹지 아니 스윗 스윗 포테이토 해도 되잖아 아 그렇네 스윗 포테이토 했으면 되는데 마보냐? 야 우리 많이 맞췄어 그래도 그래? 야 우리 6개 맞힐 때 많이 맞힌다 그래도 아이고 그 18개 못 맞히면 뭐 떨어지는 거야? 아니 이거 지금 그 진진이 형 그래픽카도 걸고 하는 거라 어 사실 저도 되긴 해 야 순광아 뭐야 니 친구 너무 쓰레기야 지금 뭐야 그 무슨 방송이야? 인싸오빠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인싸오빠 많이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일단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어 연락할게 알았어 빠이빠이 야 그래도 6문제 잘 맞혔다 야 케이팝 했으면 진짜 다 맞히면 되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네 축구 박스인데 좀uuuu 5